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민테크,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EIS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용 2차전지를 검사 진단하는 회사입니다. EIS는 이딴 전기차 화재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로 기존 충방전 검사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게 장점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쓰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폐기하는 과정까지 배터리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검사 진단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온 거죠. 이 세상이 EIS 검사기는 천만 원 이하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비용 기 자체도 10분의 1, 검사 시간도 하루 또는 이틀 걸리던 거를 10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민테크는 전기차 운행 중에도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상시관리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본격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배터리를 상시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3년 전부터 실제로 운행 중에 배터리의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실시간으로 운행자 또는 사업자들한테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때? 이상해 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검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것들 또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 너는 앞으로 1년 뒤에 얼마, 2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상태일 거야라고 알려주는 걸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게 실제 서비스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 고객인 GS그룹사하고 몇 군데하고 해서 이게 이제 실제 상용화 서비스를 지금 오픈할 계획이 있고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처럼 할 생각이고요. 독보적인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재사용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민테크. 이 회사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라고 하는 전고체 전지라든지 리튬 메탈 전지라든지 리튬 설퍼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런 과제에 컨소시션을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사들하고 지금 차세대 전지의 각 분야에 있어서 제조기술, 공정장비, 검사, 품질관리 영역에서 많은 코거를 실제로는 하고 있고요. 좀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윙 기술을 활용한 제조원가 절감을 통해 내년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목표 400억에 순익 구조로 넘어가는 게 올해 목표였는데 순익 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투자도 좀 많고 실제로 터너라운드는 내년이 본격화될 거다. 그건 확실하고 올해는 적자 구조를 최대한 줄이고 매출은 약 한 25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되겠다. 배터리도 건강검진받는 시대. 2차 전지 시장에서 민테크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